안녕하세요. 팔레온공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팔레온공 민사 위법한 경매 공고와 재매각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3월 1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마 6559 결정입니다. 사건번호는 부동산 이민경매이고요. 제한고인은 매수신고인입니다. 제한고가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대급 가위금의 10분의 1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법원이 수의 매각기를 공고하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매각기를 1회하고 또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한 4회 정도를 미리 매각기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면서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이상 이 공고에 대해서 10분의 2로 공고가 나간 겁니다. 10분의 1로. 그런데 집행가는 1회기일부터 3회기일까지 입찰 결시 전에 보증금을 10분의 1로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10분의 1로 공고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 결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집행 당일날 집행가는 10분의 1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매각기일에서 A라는 사람이 최저 매각가금의 10분의 1을 보증금을 제공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고인은 집행가는 10분의 1이라고 했지만 매각 공고를 봤더니 10분의 2더라. 그래서 10분의 2의 보증금을 제공하면서 최고가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원래 2위로 매수가금을 신청해서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수 신고를 두 명이 하게 된 거죠. A는 10분의 1로. 그다음에 제한고인은 10분의 2로 공고를 하게 되죠. 이 사법보좌관이 이런 매수 신고를 두 명이 하게 되니까 어?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어? 공고가 잘못 나갔네. 그래서 제한고인에서 10분의 1을 낸 A에 대해서도 10분의 1을 낸 제한고인의 둘 다에 대해서 모두 불어가는 결정을 하게 되니까 10분의 1을 냈던 제한고인이 불어가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제한고를 하게 된 겁니다. 즉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분의 1인데 이와 다른 금액을 하려면 결정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을 하지 않고 공고가 나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결정 없이 대법원 규칙과 다른 금액으로 공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매각 불효가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고 자체가 유법하니까 그 절차는 다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법하게 다. 즉 유법한 공고를 강화하고 매각기를 진행했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 매수 가격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새 매각기를 정해서 적법한 매각기를 공고를 한 후 대법원 규칙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10분의 2로 공고한 것이 유법한 거기 때문에 집행관이 10분의 1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10분의 1로 매각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공고대로 10분의 1을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둘 다 이 매각 절차의 잘체가 다 유법하기 때문에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불허가 한 것이 맞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경매 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채권자, 경락인, 집행관 이런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법한 공고가 있다 하더라도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사안을 위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결차가, 나머지 절차가 유효하다고 해서 이걸 치유가,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매각 불허가를 해서 전부 다 어느 단계에서라도 유법한 공고가 발생되면 다 중단시키고 다시 재명감 결차를 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경매 관련 판례들한 뒤 경매 관련 어떤 해석공원도 다 비슷합니다. 즉, 경매 관련 판례들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모두 다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치유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판례들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실질과 무관하게 유효한 것을 처리하고 다시 재매각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판례도 통상적인 판례와 비슷한 판례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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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